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2019년 12월 말인데요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옵니다 2020년이 오는데 오늘은 연말 새해 특집 새해 복 많이 받는 비결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죠 과연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어떤 방법을 써야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자료 찾고 공부하고 이래서 나온 결론이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인생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마음껏 욕심껏 그걸 채워 넣는 거예요 통장을 그 인생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 내 인생을 나는 풍요롭게 살겠어 라고 탁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풍요롭고 윤기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겠어 살고야 말겠어 탁 하면 인생 통장이 탁 개설이 되는 겁니다 인생 우리가 이제 그냥 은행에 돈 내는 어떤 그런 통장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이제 뭐 적금을 못 붙기도 하고 뭐 중간에 막 해악이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인생 통장의 특징은 아무리 욕심껏 그걸 채워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욕심껏 많이 많이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 통장을 많이 채우면 그게 복 받는 비결이 됩니다 인생 통장에는 어떤 걸 채워야 할까요? 세 가지를 채우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요 고맙다는 말로 채우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어서 그 인생 통장을 막 채우는 거죠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얼마 전에 조명했는데 굉장히 아 2019년 화제의 드라마였죠 동백꽃 필 무렵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저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봤는데요 정말 매 회에마다 명대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 주인공 동백이가 저런 나중에 이런 본인의 가게 앞에다가 택배 물건 맡았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일을 시작을 해요 왜 시작을 하나 하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자기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듣는 어떤 그런 직업을 처음부터 원했었어요 동백이가 그래서 그 여주 주인공은 결국 그 방법으로 택배 물건을 맡았다가 주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은 그렇게 참 소중하고 보석 같은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는 거는 내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살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인생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들을 달아주세요 그럼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유튜브를 보고 전 솔직히 고백하건데 제가 유튜브 어떤 영상을 보고 거기다 댓글로 고맙습니다 라고 달아본 적이 없거든요 와 여기 댓글에 고맙다고 이렇게 내가 좋았던 영상이면 달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 댓글 달하는 시청자분들한테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말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굉장히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들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걸까 그게 뭔가 하면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 자체를 아 남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본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더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계획을 전략을 한번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통장 채우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좋은 추억으로 인생 통장을 채우는 거예요 추억으로 좋은 추억들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지난번에 대학교 동창 우리 막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보기 되게 어려웠어요 다들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왜 이게 바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바쁘고 애들도 어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그렇게 주말이라도 우리 약속해서 만날 수 있어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송년회 때 만나서 친구들끼리 우리 1년에 이제 4번씩은 보자 1년에 4번 보는데 2번은 이제 실내에서 보고 2번은 우리 옛날에 학교 때 엠티 같던데 그런데도 가보자 이 나이에 막 이러면서 그런 막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제 좋은 추억들을 하나 둘씩 젊었을 때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고 못 만들었던 추억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막 의기를 막 의기 투합돼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이제 짧은 여행이라도 가고 정 안되면 같이 뭐 영화를 같이 보러 가거나 가족들끼리 영화 보러 다니시나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죠 그리고 시간 얼마 안 걸리고요 그래서 아 좋은 추억을 내가 이제 이번 달에도 뭔가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앨범 이렇게 넘겨보는 것처럼 그런 좋은 추억들은 인생 통장 인생 통장을 굉장히 많이 채우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또 우리가 고맙다는 말로 채우고 그 다음에 좋은 추억으로 또 채우고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면 어떤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인생에 넘치는데 그게 정말 복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면 감사,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감사로 채운다는 건 감사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인생에 기쁨이 많다는 거는 그게 바로 좋은 에너지가 되는 거고 결국 복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내가 내 복을 끌어당기려면 내가 많이 감사하고 내가 많이 기쁜 것이 가장 큰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굉장히 습관이라고 이제 영상에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희 그 선배 중에 별명이 괜찮아유가 있어요 괜찮아요 선배 뭐라고만 하면 괜찮아요 이래요 그런데 그 지난번에도 이제 모임에서 그 세미나를 같이 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선배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저녁 먹고 이런 세미나 겸 모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추운 날 자기 그 사무실 그 지하 파킹장에 누가 차를 앞에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추운 날 그냥 막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느라고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막 우리대로 광분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남의 차를 막아놨냐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아직도 있냐 막 이랬는데 또 그 선배 특유의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가 막 연말이 그러니까 너무 차가 밀리고 이러니까 차 갖고 왔으면 더 늦었을 거다 일찍 왔으니까 감사한 일이지 지하철 타고 왔으니까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와서 술도 마실 수 있으니 더 기분 좋은 일이지 그리고 뭐든지 그런 일들을 다 자기 상황에 맞춰가고 그냥 고마운 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아예 습관으로 몸에 붙어있더라고요 감사가 뭐든지 내 상황에 맞춰서 감사하는 거 그 선배랑 비슷한 성향일 거예요 아마 또 다른 저희 아파트에 어떤 남모르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건 제 사례인데 제가 이제 새벽에 새벽에 이제 그 몇 해 전에 새벽에 차를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새벽에 어딜 가야 돼가지고 빼려고 그러는데 왜 겨울에는 차들이 지상이 안 있고 다 지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차 그냥 이렇게 중립으로 해놓고 막 밀어야 되고 하여튼 되게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잠이 덜 깼는지 뭐 어떻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그 옆에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그 차를 이제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이렇게 나가려다가 딱 차가 붙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딱 멈췄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할 수 없이 이제 그 전화로 불렀어요 새벽 5시 몇 분에 그러니까 새벽 5시 몇 분에 이제 주무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게 딴 동에 계시는 분인데 그냥 나오셔서 제가 이제 차가 이렇게 됐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차를 빼래요 저한테 어떻게 됐나 보자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 빼다가 더 긁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제가 뺄게요 그러더니 그분이 제 차를 빼고 그분 차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닦아봤는데 닦아서도 약간 좀 스크래치가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나게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새벽에 그 추운 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어 운전 컨디션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운전 조심하세요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가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 좀 났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그럼 이거 났다고 그럼 돈 받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나와서 내 차 빼주고 본인 차 약간 긁혔는데 그것도 아이 그냥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하면 모른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몸들바를 모르겠는데 그분은 저를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컨디션 그래가지고 차 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런 좋은 분도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귤 이렇게 사다가 막 드리고 이랬는데 정말 감사는 내가 계속 감사를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늘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남의 차를 긁어도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내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니 정말 이 새벽에 짜증 한 번 안 내는 이런 분을 만나는구나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괜찮아요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괜찮아요 내가 감사한 일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제가 만난 그분처럼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은 분들을 내가 감사함을 할수록 많이 만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결심했어요 고맙다는 감사를 기쁨을 더욱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감사를 많이 하시면 좋은 일들이 막 예기치 않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 다음은 뭔가 하면요 인생통장 만들어서 욕심과 채우자는 이 얘기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를 더 소중하게 행복하게 만들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 윤홍균 작가님 아시죠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으로 정말 좋은 책이고 아주 초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동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더 소중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뇌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뇌를 근데 뇌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걸어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이 얘기가 전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사람처럼 어깨를 탁 펴고 자신 있게 나는 나를 믿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걷는 거 이게 뇌가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꾸부정하게 땅바닥 쳐다보면서 막 그렇게 막 바삐바삐 이렇게 걷는 거 말고 한번 이거 시도해 보세요 허리를 이렇게 탁 곧게 딱 펴고 어깨를 딱 펴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소중하고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쫙 펴고 그렇게 되면 뇌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결국 나의 몸과 마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표정을 지어라 이거예요 보통 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자식 보면 굉장히 예쁘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안 그럴 때도 물론 있죠 정말 와 정말 진짜 힘들게 할 때가 자식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연애하시는 분들도 연인을 보면 저절로 지어지는 표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짓는 표정 그런 표정을 거울을 보고 나를 향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표정 거울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표정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남의 사랑 막 많은 사람들이 날 사랑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든요 그런 표정 억지로 웃지는 말래요 억지로 웃지는 말고 슬플 때도 있으니까 그러지는 말고 보통 때 이제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짓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하면 이것도 너희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지난번에도 성공하는 혼잣말 이거 영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신 영상인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혼잣말을 해야 된다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 혼잣말 하면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긍정적인 그 혼잣말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책에도 다 공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좋아하는 말 뇌가 좋아하는 말을 우리가 흥얼흥얼 혼자 말을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잘하면 돼 그리고 아 막 걱정되고 막 이러면 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신경 쓰지 말자 그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고 그거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지금 나 혼자 걱정하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야 그러지 말자 자 걱정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대단한 일 아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막 긴장되고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지난번에도 해봤잖아 이거는 이번에 꼭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나는 긴장하지 않을 거야 떨지 않을 거야 올라가서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주 멋지게 그렇게 하고 내려올 거야 뭔가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기는 막 그런 발표 불안증 이런 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혼자는 계속 주걸거리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괜찮아 아 정말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아 즐겁다 이런 어떤 혼잣말들이 뇌를 굉장히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결국 뇌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에너지가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게 우리에게 복을 끌어당기는 정말 좋은 에너지로 복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요 새해 복 많이 받는 비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인생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야 될 거 세 가지 고맙다는 말 그 다음에 좋은 추억 그 다음에 감사 감사의 기쁨 이런 것들을 채우고 나를 더 소중하게 두 번째는 나를 더 소중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뇌를 뇌가 좋아하는 세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복 많이 스스로 받을 수 있게끔 나 스스로를 습관을 만들고 훈련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